오늘 뭐 하시나요? 오늘요? 네 꽈면 좀 아까운 느낌이 드는데 꽈래야 왜요? 몰라 이유식 책이 그렇게 안 느껴요 자기가 만약에 요리를 하다가 다치면 내가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사요? 오바야 평소처럼 해 나 평소 어떻게 하면 돼? 멋진 남자 되고 싶어 하시거든 아니 내가 언제 멋진 남자 누가 다치면 마음을 못 나요 이러고 좀 설렜어 그래서? 아니 고거보다 살짝 먹고 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감품 받아야지 이 정도? 네 네 아직 안 했는데 다 옳아요 제가 이 정도? 아니요 더 옳다고 얘기해 아 맞아요 아까 그것도 맞았는데 내가 조건받은 생각으로 오늘은 까르보나라 냠냠냠 청양고추 곱창 대창 넣었지 고소함과 칼칼한 맛의 트위젝트 먹는 건 못다운데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줘 곱창 까르보나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 대신에 곱창을 넣어봤는데 벌써 기대가 돼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창 먼저 고소하다 양념장에 찍어서 양념장에 찍어서 양념장에 찍어서 너무 좋아 정 proceso- 이제 카르보나라! 카르보나라는 뭔가 이.. 곱창의 고소함도 있지만 살짝 느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청양고추를 쫑쫑 썰어서 약간 좀 매콤하게 해봤습니다 고추냉이 아, 대박! 와... 아니, 청양고추 넣은 게 진짜 신의 한수네 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이게 뭐지? 대참! 대참을 잘라야 되겠다 대참이 진짜 크네 커서 대참이죠? 맞지? 네 원래 까르보나라는 포크로 또 한 번쯤은 먹어줘야 이렇게 딱 대참 곱창 어, 뭐야? 왜 이렇게 되지? chat 아우 죽 스팸 wasn't there 이러고 이거 엄청 맵다 이게 그냥 먹기 싫은데 진짜 맛있는데 맛있지 않아서 진짜 맛있지.. 근데 언제 먹기 싫은데 제가 먹기 싫은데 진짜 맛있는데 좀 먹으면 더 먹기 싫은데 너무 맛있을 거 같애 와, 저 근데 이거 진짜... 어?! 까르보나라를 먹으려고 하다가 베이컨 데이션네 다른거 집어넣을게 없나? 비슷한거 없나? 해서 길쭉한거 생각하다가 곱창이 딱 떠오른거에요 근데 갑자기 어?! 곱창까르보나라?! 엄청 맛있을거 같은데? 이런 느낌이 빡 들어가지고 곱창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김에 대창도 주문하고 특양도 주문하고만 했는데 대창이랑 곱창만 넣었거든요? 진짜 꼭! 해드셔보세요! 강추! 일반 크림파스타 레시피에다가 청양고추 송송 썰어넣고 얘는 에어프라이어에 돌렸는데 그냥 구워서 넣으셔도 괜찮을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 충격적인 고소함! 음.. 후우 후후 슈 έ 누굴 누굴 슈 후 슈 또 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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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멍 고소하고, 고소하고, 고소하고 이거 찍어먹으면 맛있을까? 안 어울려 아,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좋겠네요 막걸리 먹으면 좋겠네요 다 먹어야 problem 너랑 같이 먹으면 좋겠네요 고소하고 싶어요 고소하고 싶어요 고소하고 먹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오! 아, 잠깐만! 아까 쫑쫑 썰어놓은... 청양고추는... 빼도 될 것 같아요! 와아... 이거 진짜 레전드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 강추 꼭! 한 번 해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다! 와, 나 또 먹고 싶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뇨홍!